정부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해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을 전면 확대해 최대치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부터 의료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의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수요를 채울 방침입니다. 특히 공보위와 군의관을 중증과 응급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부와 고용부, 국방부 등 소관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를 임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증과 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통제하는 광역 응급 상황실을 다음 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문을 열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기준 전국 12개 군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는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